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당 나리들이 요즘에 굉장히 소란스럽죠. 그런데 참 지금 여당 나리들이 하는 걸 보면 국힘당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냐. 이거는 국민들하고도 연결된 과제지만 당신들의 후반전 인생과 당신 자식들과 관련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침묵하고 소란스러운 행보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아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뜨고 오늘 모든 신문들이 다 일면에서 다뤘네요. 조선일보 일면 지금 일면은 여당 지도부가 도미노 사태를 했다. 그러나 이준석 측의 반발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도 진통을 겪고 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체제라는 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지금 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뚫고 겨우 상대방의 실수로 승리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어리석기도 하지만 참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 이익만 이렇게 탐할까.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라 전체의 현재 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동아일보도 보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홍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게 지금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줄 사태. 집근 82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근무상. 이런 내용이 지금 가장 큰 내용입니다. 정신들이 전혀 없는 거죠. 참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우습에 끝나고 나면 그냥 해프닝이지만 생각을 좀 하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자기들이 잡은 게 아닌데 상대방 실수로 잠시 그냥 맞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정말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혐금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직무대행직을 사퇴한 조수진 윤영석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직 사퇴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서 당 지도부는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의원총회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할 그런 방침이다.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는 엄년이 6개월간 당권 박탈당했지만 내가 지금도 당대표지 않냐 이렇게 해서 당은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씨는 여러 최고위원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를 당의 수습이 필요한데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권성동 씨가 사선의 의원 정도 되면 지역구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검경수사건 조정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인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물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권성동 씨가 가졌던 그런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도 검경수사건 조정 과정에서 엉망진창으로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 양반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권한대형체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타인들과 함께 판단을 받지만 이렇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직책을 맡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라든지 역량 같은 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도 검경수사건 조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만 노출이 안 됐으면 무난하게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어떻든 간에 본인이 노출시킨 것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가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다.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그런 어떤 항로 같은 게 크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충남지사에 출마해 가지고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선거 속에서도 당선된 데 성공한 김태흠 씨가 한 말씀을 하셨네요. 비교적 조금 객관적이다고 봅니다. 당을 떠났기 때문에 한번 그 의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판적이네요. 사심과 무능을 드러냈다. 재창당 각오로 황골탓돼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은 재창당의 각오로 황골탈대해야 됩니다. 하도 답답하고 걱정돼서 참다 참다 한마디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입니다. 그렇죠.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주는 온동국명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사심만 가득한 권력 쟁탈과 무능뿐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졌지만 당대표 직무대형은 헛발진만 계속하고 있고 당 수습을 위해 제대로 나선 의원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집단 같습니다. 국힘당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제가 볼 때는 대의라든지 이런 거가 없는 사람들이 모임 같습니다. 그렇다고 싸우지도 잘 못하고 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줬지만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형은 본인의 사심과 무능만 드러냈을 뿐 야당과의 협상, 당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빚은 무엇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리드심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형은 지금 당장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을 비상대책위원의 체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들도 책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뭘 주저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당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재창당의 각오로 황골탈퇴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한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지만 누구 하나 사퇴를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부처장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여당, 내각, 대통령실의 세축은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결과는 대통령만 국민 앞에 동네 북만양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책임의 한 70%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거죠. 당의 혼란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말발이 안 통하니까 중구난방들이 다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당, 정, 청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 같은 부분에 대한 전혀 언급을 안 했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니까 현재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든지 당의 혼란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책임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적 구성과 각오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정권이죠. 5년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담명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같이 명심합시다. 국민의 힘은 근본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산소 마스크 정당을 근본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든 권항대행차제를 하든 말든 권임이 권임이 아닌가, 권임이 잡든 저놈이 잡든 그게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은 권임이 되든 전임이 되든 그게 그건 거죠. 그래도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으로 미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튼 국힘당의 지금 내홍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국힘당 사람들은 정말 그 내홍과 아울러 가지고 지난주 7월 28일 목요일 날 대법원이 4.15 총선의 첫 번째 선거 무효소송이자 120여 건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선거 무효소송에 그게 무슨 뜻인가를 본인들이 지금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정확히 모른다고 봅니다. 7월 28일 목요일 날 대법원 판결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의 후반전 인생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야기죠.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건 당은 2020년 4.15 총선 때 자당후보외로 출마했던 사람들이 국힘당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던 사람들이 130여 건 가까운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참관인을 파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위 선거 정직성 문제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한 것이 전부죠. 그 원죄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치료해야 될 비용이라는 것은 제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요. 그 의미를 권력에 지금 취한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아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더 그냥 잘라서 이야기하면 당신 자식들과 당신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그걸 본인들이 한번 새겨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새겨본 적이 없을 겁니다. 꿀단지 같은 현재 권력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침묵은 그게 뭘 뜻하느냐 이야기죠. 대법 판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는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아느냐 이야기죠. 오늘 국민의힘의 내홍, 당권 경쟁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층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참 대법은 판결에 대해서 대변인 성명 하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글로리아님이 희망이 없는 나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천 명을 주인 온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불가능한데 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 물하고 같기 때문에 당대에 반드시 비용을 치르거나 아니면 후대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겠죠.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거지 이걸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을 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스카드님은 기가 막힌 현실을 직시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시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대를 보는 사람들이.